오우 씨 왜 오우 씨 왜 오 뭐야 이거 오오 뭐뭐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Spo니깐 트랙트 피dock의 미니언자부터 1 sub 안녕하세요 메鬼urm 키진 입니다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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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 온다 좀 감미로운 걸로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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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z 랩몬 Then 랩몬 I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트위르크족이라고 알아요? 제 생각에 전통적인 음악 장르랑 약간 현대적인 음악 장르랑 섞어서 하는 그런 비디오 같은데 민족 약간 이런거지? 그런거 같아요 보자고 렛츠고 트위르크족 오디션 맞네 오디션 이건 뭐지? 줄이 두개야? 뭐야 이거 복장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데 옷이 활 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트위르 트위르크앤 요즘 트위르크앤 트위르크앤 트위르크족 이런 얘기인데 저 영화 외국같이 재미있는데 그 되게 특이하다 저렇게 진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일부러 나온게 아니라 눈 막 3.0이구만 팔로 매 잡고 날아갔다 오고 근데 포스가 포스가 장난아니야 참 들고 나와야될 비디인데 참 들고 나와야될 비디인데 활 쫙 쏘는거 아니야? 시세이 어쩔다 X 누르면 다시 하하하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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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도 나라가 크다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보이지만 보이지만 보이네 빠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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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이 되네 오우 아 와 오우 모니 왜 웅 오우 뭐야? 잘 샀고 오는거야? 전통적인 거랑 섞었네 저희 지금 이펙터를 먹은 거잖아요? 아닌가? 목소리 목소리 날짜가 저러시는 거 같은데 말이 돼? 오 거의 뭐 일어나야 되겠네 지금 클럽인데 이거? 오 뛴다 야 죽인다 이거 저번 행사 많이 한 것 같아 이거 딱 방송 나가고 행사 딱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통시장서부터 오픈식서부터 의상도 준비되어 있고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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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이거 딱 보니까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지금 사실 의상도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오셨고 저렇게 뭔가 지금 전통의 것을 갖고 지금 EDM과 접목을 시켰잖아 되게 뭔가 보수적이라던가 그런 분은 아니고 열려있어서 현대문물과 나는 같이 융합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온 거 아니야 되게 심리를 잘 파악하네 그러면서 나는 전통을 하지만 조금 돈도 만지고 싶고 그러면서 전통을 사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약간 옷은 저거지만 난 페라리에 타겠다 약간 생각이 나 너무 잘 들었니? 너무 많이 갔는데요 아니면 그냥 뭐 나는 나의 민족에 이 전동을 알리고 싶다 산지 이래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약간 저 생긴 것도 약간 배우상이고 약간 지금 이렇게 왔고 가 나는 지금 뜨고 싶어서 나온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이분은 트로크족이라는 게 어디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분은 어디 사시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몽골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트루크메니스탄이라는 트루크메니스탄은 아니구나 아 근데 진짜 매력있다 진짜 멋있다